안녕하세요 첫판체부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없이 목소리만 출연하게 됐습니다 아 휴대폰을 분실해서 휴대폰 바꾸는 바람에 지금 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촬영할 수밖에 없었고 나중에 얼굴 출연할 거니까 우선 차량 소개부터 간단히 시켜드리겠습니다 이번 차량은 GM대우에서 만들어진 라세티라는 차량입니다 지금 보시면 지금 GM대우 마크가 되어 있는데 2011년부터 GM대우에서 이름이 쉐보레로 바뀌었죠 이번 차량은 1600cc 차량이구요 1.6 다이아몬드 등급 차량입니다 옵션이 꽤 좋은 차량이고 연식 2006년 2월달에 등록된 88,000km 주행한 차량입니다 주행거리가 굉장히 짧은데요 전차주분께서 짧은 주행거리라고 차량을 막 타지는 않았어요 굉장히 깔끔하게 잘 타셨고 소모품도 꽤 많이 교체를 해두셨던 차량입니다 실내 외관 상태가 굉장히 깔끔하고요 관리가 잘 되어 있다는 게 이번 차량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자 이번 차량의 사고이력 조회도 한번 해봤습니다 사고이력 조회상으로 렌트 이력이 없구요 소유자 변경이 2013년도에 한 번 딱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 지금까지 관리를 잘 하시면서 타오셨던 차량이구요 이번 차량에는 사고가 없습니다 외판부일 교환이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인데 도색이 한두군데 들어갔던게 전부입니다 그래서 성능기록부상으로는 교체가 없는 무사고 판정을 받았구요 당연히 침수전소는 도난피해 없는 깔끔한 차량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외관 상태 둘러보기 전에 우선 카센터를 가서 하체점검하는 영상부터 보실건데요 하체점검했을때 누유가 많거나 아니면 소음품 교체할게 많으면 저렴한 차량이라도 굉장히 속이 아프죠 근데 이 차량은 완전 다릅니다 저도 저희처럼 차량을 매입했을때 깜짝 놀랬어요 진짜 관리상태 좋거든요 하체 보러 가실게요 자 이번 88,000km 라세티 하체 한번 보겠습니다 전차주님께서 차량을 정말 관리 잘 해주셨는데요 지금 보시는게 3번 머플러인데요 쭉 따라 내려가시면 2번 머플러 여기서 시작이네요 2번 머플러까지 교체를 해두셨습니다 그래서 머플러가 깔끔하게 교체되어 있구요 전반적으로 언더코팅이 다 되어있습니다 앞쪽에도 지금 새까맣게 보이는게 다 언더코팅 자국인데요 언더코팅을 차량 전체적으로 깔끔하게 해두셨습니다 자 뒷타이어는 80% 이상 남았구요 타이어 교체한지가 정말 얼마 안되신것 같아요 뒤에 브레이닝도 거의 세거네요 자 반대쪽도 마찬가지 뒷타이어 전체가 다 깔끔합니다 주행거리도 짧고 차량 부품관리도 굉장히 잘하셨습니다 자 앞으로 가보시면 지금 보시는게 엔진하고 미션이구요 여기가 미션에 들어가는게 조인트입니다 조인트가 바퀴랑 이렇게 연결되어 있죠 자 여기 보시면 고무부트가 있는데 고무부트 4개를 다 교체하셨어요 2개 안쪽에 3개 이쪽도 4개 그래서 고무부트도 교체하셨고 앞에 브레이크 라이닝이 앞에도 거의 세겁니다 앞에도 한 80% 이상 남았구요 자 앞 타이어도 뒷타이어보다 약간 좀 달긴 달았는데 그래도 60% 70% 까지 남은 것 같아요 깔끔합니다 자 미세누유가 두곳이 지금 발견이 됐는데요 정말 미세한 누유라서 엔진하고 미션 사이에 약간의 비치는 부분이 있고요 근데 이거는 제 생각에는 엔진오일을 교체하면서 엔진오일 필터를 딱 빼게 되면 여기 쭉 흘러요 그 흘렀던 부분이 여기에 지금 남아있는 것 같구요 지금 오무기어에도 약간의 누유가 지금 되고 있는데요 미세누유라서 이것도 체크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선응기록부상으로는 체크는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나머지 누유가 좀 생긴다 하면 성능 보증도 받을 수 있는 차량입니다 근데 뭐 크게 신경 안쓰셔도 되기 때문에 깔끔합니다 톱니바퀴가 있으면 ABS가 장착됐다는 거죠 옥션 괜찮고 누유 없고 벨트 부분도 바로 보이네요 바깥벨트도 지금 깨끗하게 관리되어 있습니다 워낙 부품을 많이 교체를 하셨고 관리도 잘 해주셨기 때문에 차량 전반적으로 깔끔합니다 앞쪽에 사고 없구요 라디에이터도 한번 교체 하셨구요 밑에 위에 상부호수 위에서 보여드릴게요 위에 상부호수 교체되어 있고 밑에 아래쪽에 하부호수 그러니까 냉각수 하부호수도 교체가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좋네요 웬만한건 다 교체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 오! 미미도 한번 교체 하셨어요 C4에 적혀있는게 엔진을 잡아주는 미미인데요 엔진 잡아주는 미미가 3개가 아마 되어있을 거에요 위쪽에 하나 있고 여기 밑에 하나 있고 미션 미미가 하나 더 있는데 그건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면 되고 우선 센터 미미는 교체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 라세티 프리미엄 엔진룸을 보겠습니다 이어서 말씀드리는게 냉각수 호수 교체됐구요 파워 스티어링 오일은 지금 양 충분하구요 자 위쪽에 여기 짧은 부분이 잘 터지거든요 이게 냉각수 보조탱크인데요 냉각수 보조탱크의 얇은 호수 부분이 잘 터집니다 라세티부터 해서 라세티 프리미엄 크루즈 스파크 그 다음에 마티즈 크리에이티브 이런게 지금 리콜이 아마 떠있을 거에요 이거 냉각수 보조탱크 교체 안하시는 분들은 냉각수 교체하실 때 냉각수 보조탱크를 꼭 같이 교체하십시오 이거 터지면 엔진 나갑니다 왜냐하면 냉각수가 다 빠져나가기 때문에 엔진 헤드가 나가기 때문에 더 큰 수리비용이 나오거든요 꼭 참고해 주시고 이 차량은 교체되어 있네요 굉장히 좋습니다 자 위쪽에서 타고 흘렀던 흔적 없구요 지금 이게 배터리 세이버인가 아니면 배터리가 좀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건데요 이게 또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벨트 부분은 아까 하체에서 확인했던 것처럼 벨트가 바깥 벨트가 괜찮아요 바깥 벨트도 교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10만 킬로 넘어가서 한번 교체받으시면 될 거 같고 나머지 하체에서 확인했던 것처럼 엔진 오일이 위쪽에서 타고 흘렀던 흔적은 없습니다 굉장히 깔끔하네요 워터펌프로 한번 교체하셨네요 자 전반적으로 봤을 때 주행가를 짧기 때문에 저렴한 금액에 정말 관리 잘 된 차량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제 실내 외관 상태 확인을 가볼게요 자 이번 차량의 외관 상태를 보시면 깔끔하게 관리가 되어 있는데 밑에 이쪽에 보시면 약간의 기스들이 있습니다 그쵸? 요런 것들은 도색을 하기에는 금액이 너무 많이 나고 또 경미한 부분이라서 요대로 그냥 놔뒀구요 나머지 측면 부분이나 아니면 문짝과 뭐 휀다 요런데 이색 현상은 없습니다 깔끔하게 관리 잘 된 차량이고 뒤에 차명은 라세티의 GM 대우 다이아몬드 1600cc 라고 적혀있죠 다이아몬드 큼지막하게 박혀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유라세티라는 차량 자체가 다이아몬드가 딱 되어 있으면 진짜 옵션 좋은 차량이라고 느꼈을 건데 2006년식이니까 열심이 너무 오래됐죠 지금은 자 밑에 보시면 약간의 터치업을 해두었는데 한 한 뼘 정도 되는 부분에 기스가 있었습니다 뒷범퍼도 그대로 놔뒀고 뒤에 후방 센서는 사제로 장착을 해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요 부분 요렇게 위에 하나 밑에 하나 스크래치 난 거 말고는 외관이 전반적으로 깔끔합니다 자 실내 옵션 상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은 8만 킬로 밖에 주행하지 않은 차량 딱답죠 굉장히 깨끗하구요 실내 가죽 시트 상태도 깔끔합니다 도어 트립이나 요런데 까진 부분이 많지 않구요 그죠 자 뒷좌석도 보시면 도어 트립 깨끗하구요 뒷좌석 가죽 시트 상태도 깔끔합니다 반대쪽에서 볼게요 자 뒷좌석 전반적으로 상태 괜찮구요 조수석도 보시면 조수석 가죽 시트도 깔끔하게 관리 잘 되어 있죠 라세티 차량은 보시면 이게 전동 조절 미러입니다 사이드미러 각도를 조절할 수 있구요 전동 접이미로 되어 있습니다 자 시동키는 당연히 요렇게 돌려서 사용하는 키구요 자 주행거리가 88,918키로 주행했습니다 특이하게 사제 옵션을 두가지 장착했는데 원래는 오토라이트가 아닌데 여기 보시면 오토라이트가 되어 있죠 사제 오토라이트는 저도 처음 봅니다 자 여기서 오프되어 있는 거구요 올리시면 오토로 됩니다 그래서 밝은데 들어가시면 라이트가 꺼지고요 어두운데 들어가시면 라이트가 켜집니다 이렇게 위로 올려놓으시면 오토라이트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자 뒤에 후방 센서가 사제로 되어 있죠 몇 미터까지 나온다는 것은 여기 표시되구요 오디오는 2단으로 해서 사제 오디오 장착되어 있고 그 아래쪽에는 프로토 에어컨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오토 에어컨 있는게 진짜 좋은데 다이아몬드 등급이라서 있는 거구요 자 그 다음 여기 보시면 솔라글라스라고 되어 있죠 이 솔라글라스가 자외선 차단 글라스입니다 이 유리 자체도 굉장히 고급 수치였던 옵션입니다 홀드라는 버튼은 기어 변속이 안되게끔 묶어두는 장치인데 사용할 일은 없구요 자 아래쪽에 열선 시트 있는데 이게 열선 시트가 지금 등이 나갔어요 근데 열선은 되니까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켜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작동은 다 된다는거 자 시트 백포켓도 생경이 깨끗하죠 뒤에 사람을 거의 안 태웠던 흔적 같구요 뒷좌석에서 앞좌석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핸드 커버는 그대로 드릴 거구요 가죽 시트 상태 8만 8천 킬로 딱 그대로죠 존속 가죽 시트가 진짜 깨끗해 보이죠 센터포스 콘솔에도 가죽으로 되어 있는데 새겁니다 완전 그러니까 얘는 처음부터 가죽 시트가 나와있고 순정 가죽 시트라는거 블랙박스 장착되어 있구요 그 다음에 와이드 미러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실내 옵션 설명은 모두 마치구요 이제 총평 한번 마무리할게요 썸네일에서 보셨듯이 이번 차량은 130만원에 판매 중입니다 지난번에 아반떼 XD도 120만원에 판매되는데 그 차량보다 무려 연식이 5년이나 앞섰지만 그래도 130만원에 판매한다는거는 존속은 좀 어려운 결정이었는데 그보다 좀 더 비싸게 판매 안팔릴 것 같아서 좀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구요 영상 보셨던 것처럼 화체관리도 잘 되어있고 실제 실내외 상태가 깨끗합니다 외관은 스크래치가 3군데 있기 때문에 외관 빼고 실내 상태가 굉장히 깔끔합니다 비슷한 금액의 차량을 구할 수도 있는데 이번 차량은 전차주분께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수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차기부도 꾸준히 썼기 때문에 옆에 여든 며칠에 어떤게 교체가 됐다고 쭉 나오죠 요 부분을 일일이 다 체크하시면서 교체를 받으셨고 실제 눈으로 확인했을 때도 굉장히 관리상태 좋았습니다 제가 이 차량을 들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운전을 해봤는데 그때도 별 무리없이 편안하게 운전해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시운전 하셔도 굉장히 좋은 차량입니다 자 차판의 체부장의 유유라세티 판매는 여기까지 마무리하구요 130만원에 필요하신 분들은 바로 전화주십시오 탁송까지 가능하니까 차량 안보시고 구입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차판의 체부장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fo Und recuper dizzy fare 길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희 기후 Slow bah 섬 heavenly equip Acts appears 감사합니다.